오늘도 다 귀여워 우린 모두 행복 가득한 귀요미야 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부채나와입니다. 10시 2분입니다. 자 프리채널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티 올프렌즈 3탄의 3편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역에 제시간보다 약 3분 늦게 도착합니다. 고맙습니다. 232여차는 지원 운행한 관계로 정시보다 202여차는 3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동대구역을 202여차 먼저 보내고 난 후에 232여차는 정시보다 18분 늦게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주에 부산역에 제시간보다 김천공일 출국구간에 솔로 보수 작업을 인해 서행을 인해 정시보다 6분 늦게 5시 39분에 도착했습니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국 내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가는 도중에 눈이 엄청 많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어? 아라랑 뭐 나이부를 하겠네요. 오늘도 출국구간에 솔로 보수 작업이 끝나는 관계로 고속열차에 생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열차와 지원을 한 관계로 열차가 정시보다 늦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룹 멤버들이랑 마이 채널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도착했습니다. 허리에도 캣치의 여전! 캣치 대상걸이에도 캣치. 집중해서 갈 거예요. 집중해서 갈 거예요. 기분이 좋던 사랑이지만 계속 들고 지냈던 친구였던 것 같은 기분 어디서도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도대체 간다 전플렉트 터치 전플렉트 터치 이때는 성공 아! 너희들로 가는 레디오룸! 결성, 결성! 신나게! 너와 나보다 모두는 항상 내 마음을 뿜고 난 댄스야 새들밤들이 다 싸운다 간다 신입을 하자 이 땅을 더 많이 탑니다 여러가지의 마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낼다 이렇게 만들어 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리에그 캣치 도전! 캣치 대상금! 셋, 둘, 하나! 우리 집중해서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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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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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자 여기 주실까? 밥 한자 맞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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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겨울도 아닌데 왜 눈이 내렸는지 참 의문이 안 되네요 영하 3도까지는 내려가고 있구요 많이 춥습니다 두꺼운 바지나 두꺼운 잔바를 입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네즈 1위에 스토리네즈 1위에 그리고 데이너의 가 prison start 두요일에 이 기회가 전환이야 이 기회가 된다면 스토리네즈가 향cha 우주의 진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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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